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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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리가 들려. 솔직히 안낼줄않는데 다시 벙커로 올라가야 해. 오 이게 되네? 이게 되게 되는구나 오이 북시구나 아 근데 사운드 못날줄 알았는데 사운드가 들어가긴 하는구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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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맥댓 150배가 하도 많이 맞아서 많이 익숙하다 와우.. 오오.. 밑에.. 오오.. 다 잘 안먹는데 일단 먹어야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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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판차다.. 1회용 단발.. 판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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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т르들이 안 되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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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예... 블랙졸 위에 있다 우와... 예... 파인차 데뷔시 미쳐... 내가 뒤늦을... 어... 쏙 커드지만... 어... 대단하니 말이야 오... 뒤에 쫄아 어... 에어드랍이다 다 나오네 파인차가...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야구... 우... 고시라 다행이다 일단은 보정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어... 어디 붙어지겠네? 다행이다 빡... 빡... 오... 뭔가 참 많아... 지삼이기야 스카치다 나와 오... 쩔어 쩔어 오... 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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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내가 치.. 오... 아구야 내눈 왜이러냐? 연설에게 왜이래? 3비를 좀 안나온다 생각했던것보다 오 미쳤어 적자평탄 사운드 생각 못해봤는데 왜 숙돈을 다산했지? 오 여기도 있다 황풍 멀리 없어 발소리 아 블랙좌만 받아야돼 블랙좌 어디서 받아야돼 타락 플레이좀 이팀인가 에어드락 기출아 아 벨 오옹옥 무쁠래다 어핸이 왜이러냐 그렇다고 앵히 많이 흔들려 아 블랙쪼이 다 바깥에 있어 에미사 탄차도 못허지 아 블랙쪼이 등 안 맞어? 에이아이 전이라서 아씨! 저 퀵따르를 했어! 저런 나쁜.. 와 저 퀵따르를 해버리네 대단하나 완전 진혈적이야 아 다음에 기대된다 본서비랑 애들 고인물되면 어떻게 됐지 진짜 기대된다 5.4배율 여기서 4배율이 더 귀엽다는데 손에 꼽을 줘면 나오네 5.4배율 4.5배율 5.4배율 5.5배율 도합률이 난 그 역절하기에 조망을 끝이할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겠지 또 역출조절부터 자문을 넣은건 역출조기에 판초를만 적용이 되네 이게 영점조절 판처 전용 조작기가 없어 큰일났다 그건 판처 영점조절 못하네 방금간 아까 판처 쏠때 영점조절이 좌측이 있어가지고 큰일났는데 너무 잘했어 참차스럽다 애들도 나오고 안 막도 나오고 B5K도 나오는데 벡터도 안나오네 라스트 랩.. 진짜 랩하게 하슬코드일 수도 있다는거네 음.. 어? 미치있다 나오게 나오겠구나 솔직히 안나올줄 아는데 블랙쇼.. 왜 또 저기야 아.. 어? 내려가는구나 다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작다 근데 이거 어 깜짝이야 너무 작다 어.. 그.. 라스트 랩은.. 오.. 다 랩.. 또 많아 부탄이 라스트셋 빤처 위치 좀 그렇다 어 저기 또 뭐야? 저기 들어갈 수 있나? 얘 빤처 조준할때 0.조절 여기있어 나는 굽힌거라서 이거 위치가 좀 비시기한데 아 조준할때 0.조절이 여기있잖아 이거 패치해야돼 이거 위치 바꾸면 거 여기도 막혔네 저 port에 있는 한 벽으로서 이스라엘 유니아 이스라엘 이리워 이스라엘 아, 초점 한 놈 못 잡아. 원래 안 잡긴 하지마 잘 안맞은거 같기도 하고 내가 못쏘는건가? 다시 5초 옆으로 풀 눌러도 되겠네 옆으로 풀 눌러도 되겠네 라스트 4 내가 너만큼은 이렇게 죽여주겠다 잘 붙어졌다 아이씨 방금 반동이야 방금 반동 잘못 잡았어 방금 반동 잘못 잡았어 씻어 아 큰일났어 사라킨거 애들 고려했을때 가장 기대되는구만 그래 말투 아 아 아 아 아